봄에 차들이 뚜렷처럼 호흡마감으로 띄지 마세요. 인형 1km, 40km 박스혁 단속 구경입니다. 매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당당하는 6차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서울번대 저 동기입니다 동기 약 500m 앞, 시속 40km, 이동식 과속 계속 받았으라 약 500m 앞, 시속 40km, 이동식 과속 계속 받았으라 그중에 언급한 검찰로부터 요리한 결과를 내게끔 검찰이 한동훈과 동기인 유창훈을 초이스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에 대한 상태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한두 회장과 유창훈 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거는 맞아요 둘이 그런데 출생 연도도 같아요 동갑입니다 동갑 178년생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서울번대 9.2 학번이고 유창훈 판사는 재수를 했으니까 9.3 학번이 되는 것이죠 3억 점수원 기수도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 27기, 유창훈 판사는 29기예요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김의겸 의원님 또 가짜뉴스입니까? 또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김의겸 의원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오늘 아침 최고위 때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남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잡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합니다 가짜뉴스 최종이 김의겸의 과속반기 단속수단입니다 김의겸이 김의겸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뭐가 문제냐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는 둥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법을 압박하려는 빡잔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겨냥을 했는데 사실 김의겸 의원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 그리고 기자는 꽤 오래 시간이 됐는데 기자의 생명은 무엇이죠? 팩트 체크? 팩트를 확인한 후에 기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이 퀸님팩트는 장판기다?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또 감초뉴스인데 이런 일각의 주장인데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호소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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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